자자자자자 음... 난 스타 제조기 드레이드 장이야 진정한 스타가 되고 싶나? 네 그렇다면 뭐든 다 잘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뮤지컬 연기를 배워보자 뮤지컬이란 무엇일까? 노래, 연기, 춤 이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종합예술이야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을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네 알겠습니다 이게 중독성이 강한 개그야 느낌 살리고 레디 악션! 로미오, 로미오 내 운명 모두 그대 발 아래 두리리 로미오, 로미오 당신 대체 어디 있나요? 보고 싶어요 로미오 자, 이때 남자 로미오 나 여기 있어 아이 나도 여기 있다 이 자식아 뭐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경찰청 사람들 찍니? 이래서 용산화가 될 수 있겠어? 선생님 죄송합니다 음산화도 못 되겠다 이 자식아 그리고 연기하는 자식이 머리네 이게 또 뭐야 이 야채 가게에서 파는 브로콜리야? 머리로 웃기지 말란 말이야. 좋아, 그렇다면 느낌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관객들 반응이 좋아. 그렇다면 아주 대중적인 연기에 빠져오자고. 우리가 미안하다, 사랑한다 해보는 거야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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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관객들이 이상해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네가 오들이, 그리고 네가 소지섭이 돼서 가보는 거야. 좋아, 느낌 살려, 레디. 아싸! 은채,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? 순댓꽃. 아우, 정말. 보기만 해도 너무 비밀과 상하다, 정말. 아우, 나 왜 이러냐? 아우, 나 왜 이래? 순댓꽃 보니까 눈물 나려고 그랬네. 아들, 유은아 아들, 엄마 위로 좀 안 해줄래? 말썽? 아니, 미사초! 미사초, 너 머리 왜 이러냐? 아우, 이거 혹시 수술미니? 아우, 정말 이쁘게 봐줄래? 봐줄 수가 없어. 동생. 아우, 나도 왜 이러냐? 나도 왜 이래? 아우, 웃음포 터질라 그러네? 나도 왜 이러지? 미사초, 나도 왜 이래? 나도 대체 왜 이런 거야, 미사초! 나도 당신 삐질리라고!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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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! 어색함도 피스를 타고 나니? 영기는 이게 아니야, 나 이런 기분은 도저히 못해. oh, my god! 성국이! 감사합니다.